이거 색상만 주시려면 중간색이 굉장히 밝아야 되요 하이라이트도 무지하게 밝아야 되요 흰색이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흰색도 많이 써야되고 제가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 만들어 놓고 쓰셔야 하니까 요즘 고닫고 싶었던 거에요 두개는 사야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중간색을 만들고 만나 안니까 계속 사야될 것 이래야 하니까 오늘 사실 거면 공기청정도 꼭 데리고 가세요 냄새 진짜 독해요 냄새가 안 빠지니까 약간 복균하자까지 했던 거에요 약간 복균할 때 지금 색깔이 좀 변하게 꺼져요 색깔 이쁘다 다 막을 통으로 갖고 오셨죠 지금 네? 담아갈 통으로 갖고 오셨죠 보도 담아갈 수 있는 통도 없으면 바로 차로 가야될 수 있어요 색깔 너무 없긴 흰색 없어 폐스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왜 폐스인 줄 알았지? 너무 진하지 않아요? 아니 근데 뿌리다보면 하얀색깔 위에도 뿌리고 할 거니까 처음부터 조금 진하게 들어가서 아 이게 가장 밑으로 진하게 설정하는 거 신세가 조금 약하게 뿌리세요 가실때 너무 세게 뿌려버리면 사라삭 칠 거니까 그라데이션 넣으실 때는 신나 많이 타고 좀 높이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지만 아 근데 진짜 이거 안단순하게 하는 거로 좀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안단순하게 하는 거로 그러니까 일러스트에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거 하려면은 진짜 솜사기 불어야 돼요 진짜 솜사기 불어야 돼요 살살 땡겨요 이거 뿌리는 거에 반을 약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복숭아 색깔이다 어 진짜 좋아요 여기서 너무 욕심만 안 내시면 됩니다 내 것도 바뀌고 싶은데 어